경제를 잘 모르면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생긴다. 모처럼 경제적으로 유리한 기회를 만나고도 판단을 잘못해 손해보거나 사기당하기도 쉽다. 경제적 위험을 피하고 그때그때 최적의 경제행동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려면 경제를 알아야 한다.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매일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해 흘러나오는 경제기사만큼 좋은 교제도 드물다. 경제기사는 실제 경제가 돌아가는 현장의 소식을 전해주기 때문이다. 경제기사를 꾸준히 접하면 경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경제 흐름을 보는 내 나름의 감각이 생긴다. 나중에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예측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경제현상이란 1 플러스 1은 이 식으로 딱 떨어지지 않으니 누구도 정확한 예측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여느 사회현상이 그렇듯 경제현상에도 대개 원인과 결과가 있게 마련이고 인과관계를 근거로 삼으면 경제 예측이 꼭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이 보던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곽혜선님이 지으신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입니다. 이 책은 최신 경제 트렌드를 반영하여 개정하면서 25년 넘게 경제분야 최장기 베스트셀러로 자리잡았다고 합니다. 대학, 기업, 경제기자들이 선택한 경제학 교과서라고 하고요 70만 독자들이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재테크 책에서 재테크의 기본은 경제용어 그 중 금융용어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승호 회장님과 존리 대표님도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야 부자가 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경제용어를 알기 위해 가장 좋은 법은 경제기사를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사회 초년생 때 항상 경제신문을 전철에서 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이론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일반적으로 오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론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제이론을 아는 것은 경제현상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정부는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으려고 하고 그 결과로 주식시장은 선반영하여 하락하고 경기는 침체하게 되더라 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면 경제 상황에 대처해서 손실을 덜 보거나 이익을 볼 기회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 경제 어떻게 움직이나 2장 경기 3장 물가 4장 금융 5장 증권 6장 외환 7장 국제수지와 무역 8장 경제지표 그리고 부록으로 경제기사 독해 테크닉을 담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책은 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제가 이 책 전체를 살펴봤는데요. 현실 경제를 알기에는 이 책만 읽고 공부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에 직접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살펴볼 건데요. 3장 물가에서 1. 부동산 주식 투자할 때는 왜 인플레이션 뒤끝을 조심해야 하나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5장 증권에서 2. 경기 나쁜데 주가 뛸 때는 어떤 때 3. 금리와 주가 어떻게 움직이나 4. 미금리 오르면 왜 우리 주가 떨어지나 5. 미금리 내리면 왜 우리 주가 오를까 6. 물가 오르면 주가는 어디로 가나 7. 가치주와 성장주 어느 쪽 살까 8. 장단기 금리차 보면 어떻게 경기 방향 알 수 있나 9. 장단기 금리 역전되면 왜 경기 나빠지나 를 살펴볼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특히나 장단기 금리차에 따라서 경기가 어떻게 되나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설명을 잘하고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로 경제기사 독해 테크닉에서도 어떻게 경제기사를 읽어야 하는지 잘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나면은 자세히 보고 시간이 없으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이해해서 돈을 버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 주식 투자 때는 왜 인플레이션 뒤끝을 조심해야 하나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를 떨어뜨리지만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 시세를 밀어올린다. 실물자산이 적고 현금과 예금만 들고 있는 서민은 실질재산이 줄지만 부동산을 보유한 부자는 득 볼 수 있다. 다만 부자라 해서 인플레이션이 제공하는 이득을 언제까지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한때 불어났던 투자자산 시세가 도로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부자는 어느 나라에서나 소수다. 부자 몇몇이 사치를 즐기더라도 국민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다. 하지만 인구가 많은 서민과 중산층이 소비를 줄이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계 소비가 위축되면서 판매가 줄고 기업이 생산규모와 고용을 줄여 경기가 하강하기 쉽다. 부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불린 투자자산 시세도 떨어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 뒤의 경기 하강과 자산시세 하락은 서서히 오기보다 갑작스럽게 올 때가 많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때는 수요가 서서히 커지지만 경기 하강 때는 수요가 급하게 위축되기 때문이다. 경기 하강 때 수요가 급하게 위축되는 이유는 뭘까? 주로 가수요 때문이다. 가수요란 당장 필요치는 않지만 장차 시세 차익을 볼 기대로 상품을 구매하는 투기 수요다. 상품을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수요, 곧 실수요가 아니다. 가수요는 자산을 사들였다가도 기대와 달리 매매 차익을 볼 수 없겠다 싶으면 곧바로 시장에서 빠져나간다.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가수요가 그렇다. 시장 수요를 빠르게 끌어올렸다가 경기 하강 낌새를 채면 서둘러 빠져나가는 행태를 보인다. 자산 시장에서 가수요가 빠지면 수요 위축이 급하게 진행되므로 자산 시세가 급락하기 쉽다. 그럼 시장 수요가 부풀었을 때 들어간 투자자는 상투를 진격이 된다. 가수요가 빠져나가기 전에 재빨리 시장을 빠져나오면 손실을 피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 어렵다. 인플레이션이 진행하는 동안은 경기가 언제 하강할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때는 인플레이션의 뒤끝을 조심해야 한다. 최근에 2022년에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급격히 하강을 했잖아요. 그때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아가지고 금리를 올리면서 이런 현상이 촉발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그때 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야 읽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급하게 진행될 때는 투자자산을 가지신 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이제 증권 부분에서 2. 경기 나쁜데 주가 뛸 때는 어떤 때? 증권 시장에서는 증권 시세 전반의 움직임 또는 시장 상황을 가리킬 때 장세나 시황 같은 용어를 즐겨 쓴다. 보통 때 장세는 경기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경기가 좋아지면 거래가 늘고 시세가 오르는 종목이 많아진다. 경기가 나빠지면 거래가 줄고 시세가 내리는 종목이 많아진다. 그런데 경기가 나쁜데도 증시가 침체하지 않을 때가 있다. 어떤 때 그럴까? 통화 당국이 금리를 낮출 때다. 경기가 나쁠 때는 기업 실적이 부진하고 생산과 투자가 줄어든다. 기업 자금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중 여유 자금이 수익을 노리고 갈만한 곳은 은행 예금이나 증시 부동산 시장 정도다. 이런 상태에서 실물 경기를 일으키기 위해 통화 정책 당국이 정책 금리를 낮추면 시중 여유 자금이 예금보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몰리기 쉽다. 그럼 실물 경기와 기업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부동산이나 주식 시세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금리 하락을 배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실물 경기와 상관없이 자산 시세가 오르는 장세를 금융 장세 또는 유동성 장세라고 부른다. 여기도 정말 주식 투자할 땐 중요한 내용이죠. 주식 투자가 힘드신 분들은 지금 금리를 올리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같이 오르게 시작할 때 좋은 기업에 투자해도 좋을 듯 합니다. 금융 장세 때 주식 시세는 경기나 기업 실적과 상관없이 움직인다. 장세도 투자자 다수가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쉽사리 바뀔 수 있다. 주가가 한창 오르는 와중이라도 큰 손이나 손빠른 투자자가 주식 매도에 나서면 더 많은 투자자가 뒤따리며 주가가 꺾이기 쉽다. 그럼 주가가 오를 때 추경 매수했던 투자자는 손해보기 쉽상이다. 그래서 경험 있는 투자자는 금융 장세가 시작됐다 싶으면 주가가 오르는 와중에도 언제 시세 하락이 시작될지 촉각을 곤두세운다. 주가가 단기 급등락 할이라고 보고 치고 빠지기식 투자에 몰두하는 투자자도 많아진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경기 상승이 불투명한데 주가 전반이 오를 때 증권가에서는 금융 장세가 오는지 여부를 판단하느라 논의가 분분해진다. 만약 증시가 금융 장세에 들어섰다면 상승세를 타던 주가가 갑자기 하락반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는 주가가 아무리 기세 좋게 올라도 추경 매수를 삼가하고 적당하다 싶을 때 과감히 손을 빼야 한다. 하지만 경기나 기업 실적이 좋아 주가가 오르는 거라면 투자를 더해도 된다. 장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투자 방향이 달라지는 셈이다. 즉 금융 장세 때는 실적에 상관없이 돈이 몰려서 오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만약 큰손들이 팔기 시작하면 주가 급락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적이 바탕이 되는 기업은 어차피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계속 오를 거니까 계속 보유를 해도 된다고 하십니다. 3. 금리와 주가 어떻게 움직이나 보통 때 주식 장세는 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정상이다. 금리가 내리면 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내린다. 왜 그럴까? 금리가 내리면 주가가 오르는 이치부터 따져보자.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은 사업자금 융통에 따르는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그만큼 자금 여유가 생겨서 투자를 늘릴 수 있고 영업이익을 늘리기도 쉽다. 기업이익이 늘면 주가가 오르는 게 정상이다. 이처럼 미래 주가를 밝게 전망하는데 증시 안팎의 별다른 걸림돌이 없으면 주식 수요가 늘어 시세가 오른다. 개인 투자자도 금리가 낮을 때는 예금 이자가 적으니 손실 위험을 안고라도 고수익을 낼 방도를 찾게 된다. 시중에 적당한 대체 투자 수단이 없다면 재테크 수요가 주식 투자로 쏠릴 수 있다. 실제 증시로 흘러드는 자금이 늘어나면 주가가 오른다. 즉 증시를 올리는 게 투자 자금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되게 간과했었는데 정책 당국이 돈을 많이 풀어 시중에 돈이 늘어나면 주식이나 부동산이 오르기 마련이더라고요. 2. 금리가 오르면 반대 상황이 펼쳐진다. 기업은 융자금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자금 여유가 없어진다. 아무래도 투자에 적극 나서기 어렵고 그만큼 기업의 미래 수익 전망이 흐려짐으로 주식 수요가 줄어 주가가 떨어진다. 개인 투자자도 굳이 위험한 주식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증시에서 돈을 꺼내 예금 등 안전한 곳으로 돌린다. 자금이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할수록 증시에서는 자금 유출이 가속되어 주가가 떨어진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예금 금리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예금으로 몰린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금리와 주가가 늘 반대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증시와 경기 흐름에 따라서는 금리와 주가가 같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제각기 움직일 수도 있다. 가령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금면 간 좋아질 전망도 희미하다고 하자 기업은 투자를 꺼릴 것이다. 투자가 위축되면 주가가 오르기 어렵다. 이처럼 주가 상승 기반이 허약할 때는 시중 자금이 넉넉하고 금리가 낮아도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이 늘지 못한다. 때로는 경기 전망이나 금리 흐름과 상관없이 주가 침체 자체가 또 다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도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주가가 꽤 오래 침체해서 투자자가 증시에 실망하면 시중 자금이 부동산 등 다른 재테크 수단으로 몰려갈 수 있다. 그런 자금이 증시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주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4. 미금리 오르면 왜 우리 주가 떨어지나? 경기가 확대되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뒤에는 경기가 급강화하는 게 보통이다. 그래서 경기 확장기에 소비가 확대되면서 물가가 급등해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만큼 경기가 과열된다 싶으면 통화정책당국, 즉 중앙은행이 통화를 긴축하는 정책을 편다. 대개 정책금리를 올려 시장금리 인상과 통화량 축소를 유도하는 방법을 쓴다. 경기가 과열되는 것은 보통 시중에 돈이 남아도는 탓이다. 통화당국이 긴축 정책을 펴 돈줄이 조여지면 소비가 위축되면서 과열된 경기가 진정될 수 있다. 그럼 경기가 과열된 끝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고 물가와 수요 부진이 있다는 끝에 경기가 급락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미국 통화당국도 경기 과열 조짐이 있을 때면 연준이 정책금리를 올리는 등 긴축 정책을 펴서 선제적으로 시중자금 수급을 조절한다. 그런데 미국에서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 증시에서는 주가가 떨어지기 쉽다. 어째서 그럴까? 주로 금리, 환율, 주가가 맞물려 움직이는 결과다. 대략 4가지 경로가 있다. 첫째, 미국에서 금리가 오르면 미국 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수입 수요가 줄어든다. 때문에 대미 수출국에서는 수출이 줄고 기업 실적이 침체해 수출 기업 위주로 주가가 떨어지기 쉽다. 미국은 세계 최대 수출 시장이므로 미국의 수입 수요 위축은 글로벌 수출 시장과 주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수출 실적과 주가에 큰 영향을 받는다. 즉, 작년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완전히 박살이 났죠. 둘째, 미국에서 금리가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으로 집중되는 나머지 각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가 유출되면서 주가가 떨어진다.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 투자 시장이다. 그런 미국에서 금리가 오르면 통화, 증권, 예금, 부동산 등 각종 투자 자산에 걸쳐 달러 자산의 수익성이 다른 통화 자산보다 높아진다. 자연히 글로벌 자산 투자가 미국으로 몰리기 쉽다. 외국인 투자가 미국으로 집중되면 나머지 각국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유출되므로 주가가 떨어진다. 즉,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금리를 계속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경제가 침체될까봐 금리를 못 올렸기 때문에 작년에 외국인 투자자가 돈을 다 팔고 우리나라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증시가 많이 폭락한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미국에서 금리가 오르면 다른 나라에도 금리 인상 압력이 생겨 주가가 떨어지기 쉽다. 미국 금리가 올라 글로벌 투자가 미국 시장으로 집중된다고 해보자. 그럼 나머지 각국에서는 금융이나 자본의 수요가 줄어 금융경제가 침체하고 금융회사가 경영난을 막기 쉽다. 그럼 일반 기업이 금융회사를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실물경기까지 침체할 수 있다.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 각국은 평소 미국과 자국의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 하는 데 신경을 쓴다. 미국이 정책금리를 올리면 자국 정책금리도 따라 올리고 미국이 정책금리를 내리면 자국 금리도 따라 내리는 시기다. 미금리 상승세를 따라 시장금리가 오르는 나라에서는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까? 예금처럼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자산은 수익성이 좋아지지만 주식같은 투자자산은 매력이 떨어진다. 이자는커녕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데다 기업이 사업자금 마련해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되면서 실적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세간에는 미금리 인상이 주가에 미치는 효과가 경험을 통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뉴스에서 미금리 인상이라는 말만 나와도 주요국 주가가 떨어지곤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넷째,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달러 시세가 올라 대미 수입국을 비롯한 각국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함으로써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 금리는 돈의 값어치, 곧 돈값이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미달러 값어치가 높아진다. 달러 시세가 오르면 달러와 교환하는 화폐는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아진다. 그래서 원화의 시세가 낮아지면 수입 상품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미달러로 해외 물자를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 상품 중에는 완제품뿐 아니라 원재료와 부품 같은 중간재도 많다. 때문에 수입 물가 상승은 다른 상품 가격에도 영향을 주면서 확산되기 쉽고 결국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기 쉽다. 물가 상승세가 단기에 그치지 않고 길게 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소비와 투자가 부진해지고 고용과 생산을 위축시키면서 경기가 하강할 수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 물자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경제가 이런 경로를 갈 수 있다는 전망만 서도 주가가 떨어진다. 2022년 들어 미국에서는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품 공급이 원활치 않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자 기준금리를 올리고 금융을 긴축했다. 그 결과 달러 시세는 뛰고 나머지 3개 각국 통화는 시세가 떨어졌다. 통화 시세가 떨어진 각국에서는 미국 등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됐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해외로 수출하는 상황이 빚어진 셈이다. 우리나라도 원화 시세가 급락하면서 물가가 급등했다. 최근에 환율이 1400까지 급등했었잖아요. 지금은 급락한 상태인데 또다시 환율이 오르고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대미 수출국 입장에서는 미금리 상승을 반영해 달러 시세가 오르면 원화 시세가 약해지는 만큼 수출품 가격이 싸져서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뿐이라면 수출 기업 위주로 수익성이 개선될 테니 미금리 상승에 따른 달러 시세 상승이 국내 기업 주가의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달러 시세가 오르면 원화 시세가 하락해서 수입 물가가 비싸짐으로 수출 채산성을 떨어뜨리고 기업 주가의 악재로 작용하는 효과도 생긴다. 호재와 악재 어느 쪽이 더 크게 작용할까? 2022년 우리나라에서는 무역이 기존 흑자 추세에서 적자로 돌아서고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다고 미금리 상승에 따른 달러 시세 상승이 우리 수출과 주가의 호재보다는 악재로 더 크게 작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호재와 악재 중 어느 쪽이 더 크게 작용하느냐는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2022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심해지고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수입 물가가 폭등한 점 미금리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 탓에 각국 경제가 위축되면서 글로벌 수입 수요가 줄어든 점 수입 대국 중국이 코로나 사태로 주요 도시를 봉쇄하면서 내수 경기가 가라앉고 수입 수요가 위축된 점 등 글로벌 악재가 겹쳐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특히 어려웠기 때문이다. 즉 원화 약세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가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5. 미금리 내리면 왜 우리 주가 오를까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나머지 세계 각국에서는 주가가 오르기 쉽다. 대략 3가지 경로가 있다. 하나씩 짚어보자. 첫째, 미금리가 내리면 미국 내수가 활발해져 수입 수요가 커짐으로 대미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주가가 오른다. 금리가 내리면 미국 기업은 금융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다. 그 결과 내수 경기가 활발해지고 수입 수요가 커지기 쉽다. 그럼 우리나라처럼 대미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수출 기회가 늘어나므로 수출 기업 위주로 주가가 오르기 쉽다. 둘째, 미금리가 내리면 달러 자본을 쓰고 있거나 쓰려는 기업은 이자 부담이 줄어 영업 수익성이 좋아짐으로 주가가 오르기 쉽다. 미국에서 금리가 내리면 해외에서 달러빚을 낸 기업은 달러 표시 외체이자 곧 달러로 지급해야 할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달러 자금을 융통할 때 치러야 하는 금리 부담도 가벼워지기 때문에 자금 여유가 커지고 그만큼 투자를 늘릴 수 있다. 달러 외체를 진 기업이 많은 나라에서는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만큼 미래 수익이 증가하리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주식 수요가 늘어 주가가 오른다. 셋째, 미금리가 내리면 글로벌 투자가 해외 각국으로 분산 유입되어 각국 주가를 올릴 수 있다. 미국 금리 하락은 달러 표시 자산의 금리를 떨어뜨려 달러 자산의 수익 창출력을 낮춘다. 그만큼 글로벌 투자 자본은 달러 자산 매수를 줄이는 대신 달러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통화 이를테면 유로, 파운드, 엔 같은 통화로 자산 투자를 분산하게 된다. 이럴 때 유로, 파운드, 엔이나 기타 통화를 화폐로 쓰면서 자본시장이 안정된 나라에는 투자처를 찾는 해외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주가를 띄울 수 있다. 세간에는 미금리 하락이 주가에 미치는 효과가 경험을 통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뉴스에서는 미금리 하락 전망이라는 말만 나아도 주요국 주가가 오르곤 한다. 즉, 주가는 항상 선반영하기 때문에 전망만 나아도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 물가 오르면 주가는 어디로 가나입니다. 경기가 확대되다 보면 공급이 수요 증가세를 따르지 못해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올라도 수요가 계속 확대되면 기업이 생산을 늘리면서 공급이 과잉되는 경기 과열 단계로 접어들고 판매 기세가 둔해진다. 이처럼 과열 끝에 둔화하는 경기는 서서히 내려앉기보다 급락할 때가 많아 국민 경제에 충격을 주므로 그 전에 통화당국, 즉 중앙은행이 선제 대응한다. 경기 확대로 물가 오름세가 생긴다고 하자 장차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으면 통화당국이 그 전에 통화를 긴축하는 정책을 써서 통화량이 줄고 금리가 오르게 유도한다. 소비에 쓸 돈을 줄여 소비를 위축시킴으로써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고 경기도나 속도를 완만하게 하려는 의도다. 의도대로 되면 경기가 순환 사이클을 타고 위축되는 것은 피하지 못해도 과열 끝에 급락하는 경로는 피할 수 있다. 경기가 확대 단계를 지나서 과열됐다 급락하는 현상을 가리켜 경착륙이라고 말한다. 경기가 순환 사이클을 따라 서서히 내려앉는 것은 연착륙이다. 통화당국이 정책 대응으로 경기 과열을 막는 이유는 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다. 경기가 확대되면 물가가 오르고 정부가 과열된 경기에 대응하는 사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 이론상 물가 오름세는 소비를 위축시켜 기업 실적을 부진하게 만들기 때문에 주가를 떨어뜨린다. 그렇다고 기업 실적이 부진해진 뒤에야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가 오름세가 본격화된다 싶으면 주가는 일치감치 하락세로 방향을 든다. 손빠른 투자자가 물가 오름세 정부의 선제 경기 대응 경기 둔화 과정을 예측하고 주식을 팔아치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가는 정부가 경기 대응책을 내놓기 전부터 떨어진다. 실제로 정부 대응책이 나오면 대개 더 떨어진다. 물가 상승이 주가 하락의 전조가 되는 셈이다. 국내 물가뿐 아니라 국내 물가가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해외 원자재 시세가 뛸 때도 주가가 서둘러 떨어지곤 한다. 보통 원자재 가격이 뛰면 제조업체는 생산비 부담이 늘어난다. 추가되는 생산비 부담은 대개 제품 판매가에 얻는다. 그 결과 각종 제품 가격이 오른다. 1차로 판매가가 오른 제품이 유통 단계를 거치며 나머지 제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뛰게 만들면서 물가가 오른다. 우리나라는 특히 기업 생산에서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원자재 시세가 오르면 이내 물가가 오른다. 원자재 가격 동향이 주가에 즉각 영향을 주는 구조다. 예를 들어 유가가 오르면 운수업처럼 원가에서 에너지 비중이 높은 산업은 주가가 곧 약세로 돌아선다. 반면 정유업체나 철강업체처럼 원자재를 직접 생산해 쓰거나 판매하는 기업은 주가가 오른다. 원자재가 뛰는 만큼 제품 판매가를 올려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치로 콩 시세가 뛰면 콩 가공 생산 판매업체 주가가 뛰고 비철금속 시세가 뛰면 비철금속 제조 판매업체 주가가 뛴다. 즉 물가가 오를 때 그 물가를 제품의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가점 기업이거나 자신의 브랜드에 강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계속 구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물가와 인플레이션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7. 가치주와 성장주 어느 쪽 살까 입니다. 성장주에 밀렸던 가치주가 돌아온다. 향후 3에서 5년 밝을 것. 이런 식으로 이 책에서는 기사 독해 부분을 실어가지고 뉴스도 약간 설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성장주보다 가치주 투자를 권하는 전망을 전한 기사다. 가치주와 성장주 어떻게 다를까. 가치주란 기업규모나 역사, 시장 점유율 면에서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이다. 영업실적이나 수익 크기, 자산가치 등에 비하면 시세와 시가총액이 낮아서 시장에서 저평가된 주식이다. 대개 시세 변동폭이 크지 않아 수익이 낮지만 변동성이 작음으로 보수적 투자자가 선호한다. 성장주는 수익성이나 실적이 당장은 대단치 않아도 계속 빠르게 성장하는 종목이다.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래성장 잠재력을 높이쳐서 투자할 만한 종목이다. 요약하면 가치주는 과거 실적을, 성장주는 미래 잠재력을 중시한다. 다만 기업이 본래 갖고 있는 가치, 이른바 내재적 가치를 중시하기는 둘 다 마찬가지라서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다. 가치주는 시세가 낮게 평가된 우량주인데다 가격 변동도 적어서 투자하는 재미는 덜하다. 그 대신 주가 하락으로 손해볼 가능성은 적다. 시세가 빠르게 뛰는 맛은 없지만 증시가 불안하거나 하락세일 때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고 시세가 안정되어 인기를 끈다. 장차 경기가 불확실해 보일 때도 경기 부침에 따른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매력이 돋보이는 주식이다. 성장주 투자는 미래의 수익성을 근거로 주가가 빠르게 오르는 재미를 맛볼 수 있다. 하지만 시장 변동에 따른 주가 부침이 크므로 가치주 투자에 비해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 이를테면 금리가 오를 때 그렇다. 보통 금리가 오르면 시중 자금이 금융기관으로 흡수되므로 증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주식 수요가 줄어든다. 빚을 진 기업은 빚 부담이 커지고 새 자금을 구해 투자할 때도 금융비 부담이 커져서 기업 성장세가 위축된다. 증시에서는 일이 이렇게 돌아갈 전망만 갖고도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때 성장주는 가치주보다 큰 충격을 받는다. 시장이 성장 잠재력을 잘못 평가한 것으로 드러날 때는 더 낭패해 볼 수 있다. 그래서 2022년에 미국의 성장주들이 가격이 폭락했잖아요.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그것을 선반영해가지고 성장주들이 가격이 그렇게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성장주의 가격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 하락폭이 정말 컸었죠. 그리고 8과 9는 장단기 금리차가 경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8. 장단기 금리차 보면 어떻게 경기 방향을 알 수 있나? 금융시장에서는 흔히 장단기 채권 금리차를 보면 향후 경기 방향을 집을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채권 수급이 금리 및 경기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이치가 근거다. 예금이나 대출, 채권 같은 금융 상품은 보통 원금 상환 만기가 길수록 현금화 속도가 느려진다. 현금화 속도가 느릴수록 유동성이 낮고 유동성이 낮을수록 유동성 프리미엄은 높아짐으로 금리도 높아진다. 그래서 만기와 유동성 프리미엄, 금리 수준은 대체로 비례한다. 채권도 장기 채권 금리가 단기 채권 금리보다 높은 게 정상이다. 이런 위치는 주로 경기가 좋을 때 시장에서 장차 경기가 좋아지리라는 낙관론이 우세할 때 흔히 확인된다. 경기가 좋을 때나 시장이 대체로 미래 경기를 낙관할 때는 기업이 장기 투자를 늘린다. 그래야 장래 투자 이익을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 투자가 늘어나면 장기채 발행이 늘어난다. 그 결과 채권 시장에서 장기채 수요자를 상대로 판매 경쟁이 고조되고 채권을 팔기 위해 표명금리를 올리는 공급자가 늘어나면서 장기채 금리가 오른다. 보통 때 장기채는 단기채보다 금리 수준이 높은데 장기채 금리가 오르다 보면 장단기채의 금리차가 벌어진다. 이런 경위로 경기가 좋을 때나 장차 좋아질 전망이 금융시장에 우세할 때면 장단기 금리차가 커진다. 뒤집어 말해 장단기 금리차가 커지는 현상을 경기확대 시그널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재테크 관점에서는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커질 때 저평가된 주식이나 부동산을 골라 사기에 적당한 때다. 사두면 향후 경기가 확대되면서 시세가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국 시장에서는 거의 들어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금이나 대출 채권 같은 금융상품의 만기와 유동성 프리미엄, 금리 수준이 언제나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만기가 길수록 유동성 프리미엄과 금리가 높아지는 현상은 주로 현재 경기가 좋거나 낙관적 경기 전망이 우세할 때나 볼 수 있다. 경기가 좋을 때나 낙관적 경기 전망이 우세할 때는 시장 금리 수준이 일정하거나 상승세를 타고 미래 금리 전망도 상승세로 기운다. 하지만 장차 금리가 내린다는 예상이 시장에 확산되거나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만기와 유동성 프리미엄, 금리 수준의 진행 방향이 엇갈릴 수 있다. 경기가 나빠지거나 비관적 경기 전망이 시장에서 우세할 때는 장기체를 발행해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는 기업이 줄어든다. 그럼 채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장기체 공급이 줄고 구매 수요가 높아짐으로 금리를 내려도 채권을 팔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표면 금리를 낮추는 공급자가 늘어난다. 그 결과 장기체는 만기가 긴 채권인데도 금리 수준이 낮아진다. 보통 때는 장기체 금리가 단기체 금리보다 높은데 장기체 금리가 내리면 장단기체의 금리차가 줄어든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런 경위로 경기가 나빠지면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든다. 뒤집어 말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드는 현상을 경기 둔화 시그널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재테크 관점에서는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면 주식이나 부동산 등 보유자산 중 고평가된 것은 없는지 검토해 처분하는 게 좋다. 장차 경기가 나빠지고 시세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장단기 금리차 축소 현상은 장기 금리가 내릴 때 말고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장기 금리는 변함없는데 단기 금리가 올라서 또는 장기 금리가 내리고 단기 금리는 올라서 금리차가 줄어들기도 한다. 실내로 2022년 상반기 미국에서는 단기 금리 상승과 장기 금리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2022년 초 미국에서는 2020년 초 이래 2년 동안 경제를 침체시킨 코로나 사태가 마침내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자 경기 회복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그간 억눌린 소비가 분출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공급망이 훼손된 탓에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품과 서비스를 필두로 물가가 폭등했다. 경기가 회복되지 못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물가구와 불황이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금융을 긴축함으로써 시중 자금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단기체 금리가 급등했다. 보통 단기 금리는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추이를 장기 금리는 미래 경기 전망을 주로 반영해 움직인다. 당시 미국 단기체 금리는 기준금리 인산 전망을 반영해 급등했다. 하지만 장기체 금리는 내림세를 보였다. 기준금리 인상이 장차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단기체 금리는 오르는데 장기체 금리는 내린 결과 미국체의 장단기 금리 격차는 2022년 2월 상반기 5년 물과 30년 물간 40bp로 2018년 이후 최저치로 줄어들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국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릴 때가 많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어느 수준 이상 커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채권,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들어와 있던 글로벌 자금이 금리가 높아진 미국으로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고 그럴 경우 한국 내 자산 시세가 급락해 국내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이나 채권을 대거 팔아서 손해진 원화 자금을 달러로 바꿔들고 나가면 그 서슬에 원화 시세가 폭락할 수도 있다. 원 시세가 폭락하면 에너지 등 수입 물자 대금 부담이 커지면서 수입 물가를 비롯해 물가가 폭등해서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한 경우 정부 보유 외환이 부족해져 외환 위기를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평소 미 연중 금융정책을 주시하면서 한미 간 금리 차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기준금리와 금융정책을 조정한다. 이런 이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 국가 모두의 정도차가 있을 뿐 똑같이 적용된다. 2022년 초 당시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물가가 뛰고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보기 기사에서 전하듯 2022년 2월 15일 국내 채권 시장에서 장기 물인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71% 단기 물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345%로 금리 차가 0.365%를 기록했다. 한 해 전인 2021년 상반기에는 채권 시장의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심리가 우세해지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1%포인트를 웃돌았다. 그래서 기사가 빠르게 좁혀지는 장단기 금리 차 경기도나 시그널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9. 장단기 금리 역전되면 왜 경기가 나빠지나 장단기 금리 역전 경기침체 신호탄이라는 기사를 설명하고 계시고요. 아까처럼 장단기 금리 차의 폭이 줄어들다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1, 2년 후에 바로 경기침체가 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미국 장단기 국채 금리 차 장기 추이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역전이 비관적 경기 전망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자 금리 역전이 나타나면 정말 미래 경기가 나빠질까? 미국의 경우를 보면 그렇다. 미국에서는 금리 역전이 1970년대 이후 여러 번 나타났는데 거의 그때마다 1, 2년 안에 경기가 침체했다. 확인해보자. 이 그래프에서 까맣게 칠해진 부분이 경기침체 구간인데 항상 경기침체 구간 전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보기 그림은 1970년대 이후부터 2022년 4월까지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표시한 그래프다. 이들 10년물과 2년물 국채의 금리 격차는 최근 50년간 미국 경기 향방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미 채권 시장에서 경기 예측력이 가장 높은 지표로 통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먼저 1978년 중반 10년물과 2년물 간 금리 차가 마이너스 값을 보이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곧이어 불안과 고물가가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1989년 1월 9월에도 금리 역전이 나타났고 이듬해 8월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 금리 역전이 나타나기 전 1980년대 내내 미국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왕성해 집값과 물가가 급등했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렸고 그때까지 부실 대출을 쌓았던 저축 대부조합이 파산하면서 경기 침체를 이끌었다. 2000년 초에도 금리 역전이 나타나자 이듬해 초 경기 침체가 개시됐다. 금리 역전이 출현하기 직전 1990년대 미국에서는 IT 혁신으로 호황이 이어져 증권과 부동산에 투자가 과잉됐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잇따르면서 IT 거품이 꺼지고 경기가 가라앉았다. 금리 역전은 2006년에서 2007년에도 나타났다. 당시에도 직전 시기 부동산과 증권 시장에 투자가 과잉되어 인플레이션을 불렀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자 자산 거품이 커지면서 2008년 1월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 9월에는 미국 굴즈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 2019년 9월에는 뉴욕 채권 시장에서 국제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를 잠시 밑도는 금리 역전이 일어났다. 미중 무역 분쟁이 커지면서 경기 침체 전망이 높아지던 때였는데 이듬해 초 코로나 팬데믹까지 닥치면서 경기가 급강화했다. 보기 그래프 맨 오른쪽에 보이는 금리 역전은 2022년 3월 말 뉴욕 채권 시장에서 장중에 국제 10년물 금리가 2년물을 잠시 밑돌았을 때다. 당시는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연중 기준금리 인상에 이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됐다. 장중에는 국제 30년물과 5년물 간에도 2006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역전이 나타났다. 보기 기사가 당시 미 채권 시황을 전한 애다. 경기 침체 신호 미 장단기 국제 금리차가 2년 반 만에 첫 역전.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고 했을 때 정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분명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1, 2년 후에 경기 침체가 오고 그 이전에 주식시장은 급락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기업을 믿고 설마 주가가 폭락할까 하고 들고 있었는데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주가도 폭락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나면 선제 대응을 좀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경제기사 독해 테크닉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제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기사를 보는 이유는 금융 문맹에서 탈출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금융 문맹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경제 용어를 많이 알고 경제 이론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설명했듯이 경제 이론은 A 다음에는 을에 B가 오더라는 식으로 사실의 인과관계를 정립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와 다를 때도 많지만 현실의 이치를 효과적으로 배우는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특히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원인과 다음에 일어날 일까지 추측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이론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물가나 인플레이션, 장단기 금리 차이가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나 잘 살펴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경제 이론을 많이 알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그것에 맞게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기사 독해 테크닉 14가지를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1은 해설 기사를 읽자입니다. 해설 기사는 현상이나 사건의 요점을 더 쉽게 또는 자세하게 알려줌으로 되도록 읽는 게 좋다고 하고요. 이 숫자가 많은 기사는 한두 개 숫자만 주목하라. 즉 숫자가 너무 많으면 여러 개 중에 한두 개 숫자만 기억하고 그것을 애워서 실제 생활에 써먹으면 자연스레 경제 지표를 활용하는 감각도 붙고 그만큼 경제를 보는 안목도 좋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3. 주식 시세는 투자 안 해도 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 시세는 경기를 민감하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경기를 예측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주식 시세를 읽다 보면 장차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는 능력도 커진다. 가상의 돈을 걸고 실제 경제 흐름을 따라 주식을 매매하는 모의 주식 투자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적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게 경제 공부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4. 인사 이동란을 꾸준히 읽으면 기업 내부 사정에 밝아진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이었습니다. 5. 연재 기사 첫 회는 놓치지 마라. TV 드라마도 첫 회를 신경 쓰는 것처럼 연재 기사의 첫 회는 알짜 정보가 많기 때문에 꼭 보라고 하시고요. 6. 경제 이슈 톱 뉴스에 주목하라. 즉, 신문 일면 위에 나는 기사나 TV나 라디오 방송 정규 뉴스가 맨 처음을 전하는 뉴스는 꼭 챙겨서 보라고 합니다. 항상 주식이 호황이라는 뉴스가 경제 기사 톱면에 실릴 때가 주가 꼭대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톱 뉴스나 신문 일면에 나는 기사는 중요합니다. 7. 사설 칼럼을 보면 이슈와 여론 동향이 보인다. 즉, 사건을 이해하기에 전문 지식을 요하는 내용들은 사설로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를 다룬 사설이나 칼럼은 주요 경제 현안을 그때그때 일멍요연하게 정리해주고 미래 전망까지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꼭 읽으라고 하시고요. 8. 업계 동향 기사를 보라. 자신이 투자한 종목의 업계 동향은 꼭 봐야 된다고 합니다. 9. 이왕이면 목적을 정하고 보라. 경제 기사를 무작정 읽으면 지쳐서 읽기 힘들기 때문에 목적을 갖고 거기에 관련된 기사들만 읽으면 꾸준하게 뉴스를 볼 수 있다고 하고요. 10. 스크랩북이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자.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만 먼저 스크랩북이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정리하다 보면 경제 기사를 읽는 감각이 좋아지고 나중에는 경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길러진다고 하고요. 11. 금융란을 정복하다. 경제에 관심을 둔다면 금융기사의 말로 더 열심히 읽어야 한다. 현재 경제에서는 금융경제 영역이 자꾸 커지고 있고 금융이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사람이 나면 더할 나위 없다. 금융의 움직임을 재빨리 읽어내지 못하면 이익은커녕 때로 심각한 손실도 볼 수 있다. 남들은 금융기사를 읽고 금융시장의 문제를 일치감치간파해 투자를 회수한 마당에 뒤늦게 발을 구를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나 시세에 집착하는 것은 안되지만 이런 전체적인 시장에 관한 정보는 꼭 금융란을 읽어서 습득할 필요가 있고요. 12. 국내 경제기사에서는 정부 경제정책을 눈여겨보라. 결국 경제정책이 부동산 시장에는 정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경제정책을 꼭 봐야 되고요. 산업에도 경제정책이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꼭 눈여겨봐야 된다고 합니다. 13. 경제기사 3대 핵심은 금리, 주가, 환율.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이 책에서도 금리, 주가, 환율은 챕터를 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 해외 경제 동향 기사는 국가 간 자원이동에 주목하라. 해외 경제 동향을 전하는 기사에서는 지구규모의 상호우존성을 염두에 두면서 국가 간의 자원, 상품, 인력이 이동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합니다. 원유 같은 주요 원자재의 시세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원유 생산에 관련된 뉴스, 즉 중동 정세도 함께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곽혜선님이 지으신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좋은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또 내용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책은 꼼꼼히 읽으면 경제에 관한 지식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한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 구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취업을 준비하거나 대학생이신 분들이 읽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경제에 관한 지식이 많으면 정말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영상 내용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